오스만이 동맹냈자네? 크로아티아를 달래요.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준다는데 기술... 준대, 기술... 좋죠? 기술, 기술 맞죠? 자, 러시아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. 제가 지금 일부러... 저는 원래 기술 연구하는 거에 목숨 안 걸거든요. 그래서... 기술 준다니까 그냥 받았어요. 받으면 좋잖아. 자, 갈리시아 다시 탈환하고. 흐흫, 씨... 새 학교에 그러네. 자, 당연히 바로 탈환하구요. 자, 랑고바르디아는 면세임 해주고. 플랑드르도 면세 한 번 해주고. 쟤는 스파니아로 내려가고. 그리고... 자, 얘들은... 리구리아에서요. 하이, 어중간하네, 어중간해. 아주 어중간해. 샤를데나 점유했구요. 서이탈리아의 서부 이탈리아 지역에 또 희한하게 그게 없어 저 뭐야 한국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왕하려고 그러면 좀 멀리까지 가야돼? 코르란트는 지금 아우 우리 새끼들 러시아 동맹이네 저 친구들은 동맹국을 보는 안목이 그렇게 좋지가 않군요 좋은가? 자 트랜실바니아 점령하구요 아 아니면요 음 기술 만약에 핀 뜯을 수 있으면 핀 뜯읍시다 이렇게 포위해놓고 왜 스토라이이죠 왜 스토라이한테 막상 펼쳐보니까 각 기술이 별게 없네 좀 아쉽네요 자 다음에 핀란드에 이 친구들이 있죠 필란드 필란드 필란드는 점령 그 상트 베테르부르크는 점령해야지 그 상트 베테르부르크는 점령해야지 자 스베리 망했구요 저기는 점령해야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별로인데요 전략적으로 가치가 되게 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을 해야되는 곳입니다 저 친구들 리버니아 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야 재무성 이거 시발 별 이거 뭐니? 1724년이니까 혁명 전이죠 자 터넝입니다 생각해보면 24년이니까 엄청 빨리했네 내가 자 상트 베테르부르크 쪽에 러시아군 하나 보이고 터넝 잠시 터넝 에스워드 자 당연히 바로 치고 쟤는 우쿠라에 쪽으로 하고요 쟤는 에스토니아 점령합니다 야 이 새끼들 파산상태 아니지 근데 이 새끼들 왜 보충이 안되고 있지 자 리보니아 터트렸구요 상트벳데르부르크에는 병력이 상대할력은 상대할 수 있겠죠 러시아 새끼들인데 저거를 상대를 못할리는 없고 얼마나 귀찮겠느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아까 샤르데나 점령한 애들은 자 바로 옮겨줍니다 자 바로 옮겨줍니다 이 새끼들 왠지 건너갈 것 같지 안녕하세요 쟤들이 헤엄을 건너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줬고 저거 뭐냐 야 저 재개 저거 뭐냐? 코사크 놈이야? 콜에 자기들이 수비라고 지금 절 공격해오진 않는 것 같구요 싱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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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포병 제거하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러시아 새끼를 잡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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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됐어. 아무튼 뭐 안 보일 따위가 됐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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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곧 20분 끝납니다.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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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